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인도 타지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마을은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무굴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무굴제국이란 인도에서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인도를 지배했던 이슬람 왕조입니다. 무굴제국의 황제 샤자안은 자신이 사랑하는 3번째 부인 뭄타주 마을이 1631년 36살에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평소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했던 황제 샤자안이 그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건설하게 됩니다. 그것이 타지마을입니다. 타지마을은 1631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1653년까지 22년간 지어졌습니다. 타지마을 건설에 들었던 비용은 지금 돈으로 8억 달러로 추정하고 환화로 9천억 정도가 지출하게 됩니다. 건설할 당시 왕실 건축가인 우스타드 감독 아래 천여마리 코끼리와 매일 2만여 명에 달하는 인력들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했고 또한 사파이어, 홍옥, 수정 등 28개 종류의 보석, 준보석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많은 보석, 준보석들은 외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타지마을 단어의 뜻은 궁전의 왕관이라 하며 즉 최고의 궁전을 의미합니다. 타지마을을 건설하는 동안 무굴 제국의 재정이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양의 예산이 투입되어 막대한 세금과 과도한 수탈로 전국의 민심이 악화되었습니다. 황제 샤자안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치에도 무관심하게 되자 결국 황제 샤자안의 아들인 아우랑 제부가 반란을 일으켜 샤자안을 피해시키고 아그라성에 감금하게 됩니다. 이후 샤자안은 아그라성의 창문으로만 타지마을을 감상하는 신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갇혀 살았고 황제 샤자안이 1666년에 죽자 그의 유해를 타지마을 안에 문타주 마을의 무덤 옆으로 묻혔습니다. 타지마을은 페르시아, 인도, 이슬람 건축 양식이 잘 조합된 무굴 제국의 가장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무덤이 있는 본관은 거대한 흰 대리석 건물로써 사격형의 대리석 기단을 만들어 완벽한 대층을 이루게 설계되었고 본관의 외관은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본관의 돔의 아치 형태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이것은 아이완이라는 페르시아 양식의 아치 형태를 적용했습니다. 4개의 작은 돔 사이 중앙에 큰 돔을 만들었습니다. 중앙 돔의 높이는 지상에서 65미터이고 양파처럼 생겨서 일명 양파돔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돔 위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순금으로 만든 참탑이 있었지만 지금은 청동탑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지상에서 청동탑까지의 높이는 73미터입니다. 본관 옆에 총 40미터의 4개의 미나리트가 있는데 이슬람 문화의 아잔이라 하여 기도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미나리탑은 본관 건물과 약간 떨어져 있고 혹시나 미나리탑이 무너져도 본관에는 피해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뇌 외부 건물 장식에는 이슬람 아라베스크 무늬를 사용하였는데 이슬람은 알라위의 우상을 금지하기에 사람이나 동물의 조각이나 그림이 없고 꽃무늬나 기약적인 무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타지마을의 내부 장식에는 대부분 상강기법으로 대리석의 홈을 내어 그 안에 준보석이나 아름다운 색을 내는 대리석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보석과 준보석을 많이 사용하였고 일부 치장벽돌하여 양질의 대리석과 흙을 섞어 벽에 발라서 마른 후에 조각하는 장식 건축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본관 안에는 몇개의 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보는 몸타주마을과 샤자안의 무덤은 가짜무덤입니다. 진짜 무덤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관을 사이에 두고 두개의 붉은 상한건물이 마주보고 있는데 서쪽에 있는 건물은 모스크이고 동쪽에 있는 건물은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지말의 정원 길이는 300미터로 페네시아 양식, 인도 양식으로 만든 정원이고 이곳에는 장미, 수선화, 과일나무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수로는 알하우드, 알카우타라며 풍요의 수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슬람 선지자 무한마드에게 봉헌된 수로입니다. 타지말 정문은 다르자와라 불리고 주로 사암과 대리석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1942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은 일본제국의 공군이 타지마을을 공습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지마을 본관에 가림막을 쳤습니다. 1965년,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에도 가림막을 쳤습니다. 타지마을의 모습은 시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데 아침에는 분홍색과 핑크색, 낮에는 흰색과 은색, 저녁에는 노란색과 붉은색, 밤에는 은색과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빛과 타지마을의 완벽한 조화와 대칭의 미가 더해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